안녕하세요 은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디스코 리듬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리듬을 변형 리듬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늘 핸드폰으로 찍다가 제 핸드폰이 맛이 가서 오늘은 아이패드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어색해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구없소라는 노래로 변형 리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쿵치다치 쿵치다치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쿵치다치 쿵치다치 발 한번 다 따로따로 발 한번 따로따로 여기다가 쿵치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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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다치 쿵치다치 쿵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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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치 따따다 쿵따다 따따치 천천히 쿵치 따 치 따 쿵따다 따따치 여기서 해보면 딴딴 딴 따다 따따단 딴딴 딴딴 딴 따다 따다 따 따 쿵치 따 1 2 3 4 5 쿵다 치 이걸 찍혀주셔야 돼요 쿵치 따 따다 따따다 오케이? 그러면 음 딴따라따 딴 딴따라따 딴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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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디 누구 없어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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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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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쿵치딱쿵 양손 그냥 한번 불러봐 알까? 여기 알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발음 똑같아요 쿵쿵치딱쿵치딱쿵 여기가 같이 발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여기가 쿵치딱쿵쿵따라라따 아니면 쿵따라라따 똑같아 쿵치딱 해볼게요 뭐든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쿵치딱쿵치 여기서 하단거를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루구옵소가 원래 이렇게 치는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자드롬은 음미쌤 오픈채팅방에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악보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틀고 해볼게요 자 한영희님 노래고요 해볼게요 한영희님 노래는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너무도 돌아오는 가슴이 이제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오늘 밤도 편안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하네 아침을 보려하네 내게 됐을게 여보세요 거기 누구도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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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지우주니 누구도 그것에 감사하듯 그날 한번 불러봤어 오늘 오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나도 시작하렴 바퀴 움직이고 그날 그날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이제는 차려 이제는 차려 차려 하네 차가운 걸음 너를 배워주니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이르케 누군가 아니면 날 좀 이르케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이르케 어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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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날 날 날 날 날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러고 끝냅니다. 제가 악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악보를 보고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채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제가 악보를 만들면서 가사를 안 적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카톡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개인 카톡 말고 여자드러머 은미쌤이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